끝을 줘, 끝을 줘. 누가 죽을? 담쟁이 조종한 저것은 역. 어쩔 수 없는 역이라고 우리가 웃길 때.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흡역을 물 한 방을 얻고 지약한 톤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우리가 웃길 때.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. 한 벽이라도 꼭 여러 시 함께 꿈을 잡고 그에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습니다.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끌고 웃길 때. 담쟁이 파내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